벨보이는 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짓게 된 저희 회사 이름 패션과 관련된 비주얼을 만드는 일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기 매거진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또 보고 싶은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비주얼을 만들고 어떤 글을 쓰고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냥 매거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걸 진짜 잘하는 거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나 파트너들이 역시 벨브이랑 하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나왔다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도 그렇거든요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도 모두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그런 관련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아요 일곱 명도 그런데 정말 모두를 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모두를 위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더 만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우는 고정에서 가장 작품을 위한 게 어디 있군요 우리에게 좀 더 확인하고 있는 거 같아요